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경제에서 32페이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부분은요 시험상에서 이론으로 나오든 아니면 계산으로 나오든 활용하는 부분이 매년 존재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서 계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 된다고 하면 기본 이론에 대한 몇 가지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셔야겠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죠 이거는 저희가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력성은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독립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우리가 그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종속변수라는 것은 수요량을 가르쳤고 여기에 있는 독립변수는 가격도 될 수 있고 소득도 될 수 있고 또는 대체제라든가 보완제같이 관련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의 크기가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탄력성에 대한 종류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시험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거 그대로 옮겨오시면 되죠 이거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여기는 절대값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는 생략을 하고 우리가 값을 도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내용 안에서 보시게 되면 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밑에 보면 탄력성의 크기라고 돼 있어요 요즘은 이 크기도 출제를 하는 경우니까 여기도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탄력성을 우리가 세 가지를 예시를 하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과 비탄력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이 수요량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 얘가 10%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 그러면 얘가 상승할 때 얘가 감소를 하게 된다는 것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법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0%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10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했을 때 1보다 크게 나오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1인에는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위 탄력적인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변하면 얘는 변하겠죠 얘가 11%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가격 변화보다는 양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1을 하게 되면 1.1 나오죠 이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얘가 9%가 이렇게 감소했다고 가장을 하게 되면요 이 변화에 의해서 이 변화가 작죠 그러면 10분의 9가 되니까 얘는 0.9가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크다 그죠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작다 그죠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이 그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탄력적인데 그 표현을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 또는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표현에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일반적인 탄력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고 해서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부호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무한대로 표시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애가 있고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얘는 우리가 부호를 영어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했을 때 이 부호의 의미도 출제를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두셔야겠고요 이 크기의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출제가 되는 게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에 대한 부분을 지문으로 다 활용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탄력성에 대한 크기에 대한 용어에 대한 구별을 잘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정리를 해두셔야겠고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33페이지에 가시면 중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탄력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비탄력적이 될 때 이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인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인을 보게 될 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첫 번째 보시면은 그게 대체제를 얘기해요 대체제의 유무와 그 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수 자 요것도 다 시험상에서 활용한 건데요 자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재화에 대한 대체제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수가 늘어나면 보다 더 탄력적이 되겠죠 대체제가 적게 되면은 비탄력적 그죠? 많으면 탄력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매를 할 때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소비에 큰 변화가 없이 나타나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개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들은 일반적인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은 그 상품의 소비가 확 줄어들고 대신 비슷한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재화의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대체제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관찰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기 그 다음에 장기로 나눴을 때 자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변하는지를 측정할 때 단기에는 짧은 시간에는 수요량이 거의 변화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소비가 확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과정에서 소비가 더 많이 줄어드는 형태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 크게 나타날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이고요 장기는 우리가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난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했을 때 단기는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서 두 번 정도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체제 그 다음에 관찰기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두셔야겠고요 그래서 기간의 차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상에서 나온 게 뭐냐면 용도 전환이 있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쉬우면 우리가 보다 더 탄력적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것은 주거의 일부를 개조하게 되면 음식점으로 쓸 수 있고 사무실로 쓸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용도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데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상가로 쓰던 것을 주거의 형태로 바꾸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냉난방 바닥에 난방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안 갖춰져 있어서 그게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하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대체제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시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간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주택시장 그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을 우리가 세분하게 되면 단독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연립도 있고 그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를 찾기가 쉬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생필품은 우리가 비탄력적이에요 왜? 소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걔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제어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비의 반응이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의 큰 변화가 안 나타나게 돼 있겠죠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치제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에 대한 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소문이 자꾸 돌죠 그러면 가뜩이나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제한적이죠 일반인들은 일반 대중은 소비로부터 더 멀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말도 안 내는 가격이 있죠 원래 백 하나가 한 500만 원짜리인데 그거 5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주게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사치품에 대한 거 그래서 사치품의 반응은 탄력적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필수품은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지문에 소득 대비 가격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고 작을수록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가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가 라면을 소비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중형이 한 5,000만 원짜리였는데 6,000만 원으로 20%가 상승한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러분들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크죠 한 달 급여가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차살 계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가격 비중이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오르든 내리든 나는 관계없이 내가 벌어들인 걸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소득 대비 가격 비중이 크면 그러면 소비에 대한 큰 폭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의 움직임이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대체제가 없거나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애 아니면 걔가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애들이거나 이렇게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대비 소비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의 정도가 그러면 그런 애들은 대체제가 풍부하거나 아니면 소득 대비 지출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애들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움직임의 크기가 양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하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미세한 가격 변화의 양의 크기가 무한대의 크기로 양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출제를 하게 되면 이런 곳이 있죠 수요 곡선이 수직이라는 얘기죠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수직이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얘를 부호를 0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표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평일 때 수평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평이 됐을 때는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부호가 이렇게 무한대로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이렇게 수평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수요의 탄력성과 총수익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는데요 이게 원래 총수익 관계가 기업의 총수익을 나타내요 그런데 기업의 총수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격 곱하기 수요량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총수익은 기업의 총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대업자의 총수익을 얘기를 해요 임대업자 그러면 임대업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임대료가 변함에 따라서 임차자들의 반응의 정도의 크기에 따라 전체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또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또는 단위 탄력적일 때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봤은 거죠 만약에 임대료가 100만 원인 상태에서 10가구가 3를 들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적이 임대업자의 총수익이에요 100만 원에다가 10을 곱하면 천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임대업자의 수입이 천만 원이다 이런 가정이겠죠 그러면 원래 기본 수입은 100만 원 곱하기 10가구니까 천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대업자가 이 임대료의 변화를 줬을 때 이 수요에 대한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전체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150%를 인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10가구와 3를 들어 살고 있다가 9가구만 3를 살고 한 가구는 이사 가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면적이 임대료의 변화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요 이 면적이 수요량의 크기를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이 변화에 의해서 이 변화가 작다는 얘기죠 얘가 50% 변할 때 얘가 변한 거 한 11% 정도가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양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요 이때 여기 만나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임대료의 변화고요 이게 양의 변화인데 임대료의 변화에서 양의 변화가 작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비탄력적인 경우예요 임대료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작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50만 원을 올리니까 9가구예요 그러면 1350만 원의 수입이니까 플러스 350만 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죠 그렇죠? 올렸을 때 그러면 왜 이렇게 올렸을 때 수입이 늘어나냐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서울에서 그렇게 전세 보증금 임대료 오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가구가 많아지는 이유도 거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이제 비탄력적인 경우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죠 100만 원일 때 10가구 있었어요 그럼 역시 여기도 천만 원이겠죠 100만 원이고 10가구 있었을 때 똑같이 임대업자가 150으로 임대를 올린 거예요 올렸더니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구 남고 다 이사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임대료가 변한 데에 비해서 이게 수요량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변화에서 이 변화가 크죠 그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얘는 임대료 변화보다는 양의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150으로 올렸을 때 한 가구 남으니까 수입이 15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85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 주택을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주택이 많이 공급돼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임차자들이 다 그리로 이주해 버리겠죠 그러면 임대업자가 임대료 올렸을 때 수입이 늘어났을 경우는 비탄력적일 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올렸을 때 수입이 늘어났잖아요 반대로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에서 100만 원으로 내렸더니 9가구에서 10가구로 1가구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150만 원이었는데 얘를 100만 원으로 낮춰준 거예요 그랬더니 10가구 됐어요 그러면 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수입이 줄어들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올리더라도 100에서 150으로 올리더라도 변화가 된 거는 한 가구가 변한 거예요 내리더라도 변화가 된 거는 역시 한 가구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올리든 내리든 간에 소비하는 양의 크기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올리면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얘는 낮춰주게 되면 거꾸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탄력적인 애들은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소비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니까 올리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내리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박미담이 아시죠? 가격을 떨어뜨리면 소비하는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돼요 여기는 탄력적인 경우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가격 임대료를 10% 올리면 수혜량도 10%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소비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1% 변하면 수혜량도 1%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와 수혜량의 변화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가 변하더라도 전체 수입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올리든 내리든 간에 거기까지는 여름 시험 지문에 활용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구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지문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확인을 하니까 그 정도는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탄력성하고요 교차탄력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거기도 내용에 대한 걸 확인해 보시면요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득탄력성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격을 기준으로 물어봤는데 오랫동안 내다보면 조금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죠 소득이 10%가 증가할 때 수요량이 1%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소득이 10% 변할 때 1이니까 10분의 2가 0.1이죠 그러면 얘는 0보다 크다라고요 0보다 크니까 부호가 플러스겠죠 얘를 우리가 정상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득이 10%가 증가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1%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죠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얘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지금 막 배우시는 가격 탄력성 있죠 걔는 2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부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여기 있는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1% 변하더라도요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걔는 중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이 변하더라도 항상 소비하는 양이 일정한 애들이 있죠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중간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똑같은 경우죠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 분에 Y제 수요량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만약에 단독주택의 수요량에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X제 Y제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X제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쵸? 예 그때 Y제 수요량이 5%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요 변화에 의해서 대체제, 보완제 배우셨죠 한제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제 마주보면 보완제 그쵸?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면 얘가 10% 변할 때 5%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10분의 5니까 0.5 그럼 0보다 크죠? 부호가 플러스죠? 얘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예 근데 반대로 X제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Y제 수요량이 5%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얘는 10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0.5죠 0보다 작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얘를 우리가 보완제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소득과 교차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대체제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렇죠?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예 정상제다 이런 얘기죠 굳이 세분한다고 그러면요 0이고 1이잖아요 0보다 크면은 무슨 제왕? 필수제 1보다 크면은 사치제 두 개를 합쳐서 정상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쵸? 예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탄력성 아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급의 탄력성과 간단한 계산 논리 그 다음에 경기 변동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